제9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일부 행사로 세계 음식문화 체험부스가 운영됐는데요.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쉽게 접해보지 못한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우리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. 해병대 의장대 공연의 시작으로 2부 행사가 시작됐는데요. 유엔이 정하는 세계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특히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약 16개국의 입장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세계인의 날 하이라이트, 세계 전통의상 패션쇼가 열렸는데요.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과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네 외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.